직원들이 전부 타이어가 다다랐다고 시운전을 안 해요. 저만은 해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사고가 났더라고. 왜 역할을 하지? 이 차량은 헤드에 면이 너무 많이 뚫려가지고 결국은 헤드는 중고 헤드로 교환을 해서 조립을 했어요. 이 오일일터 하우징은 가스캡 교환이 아닌 어셈블리를 교환을 했고요. 앞쪽은 오톱봄프 그리고 댐퍼프리 그리고 밸런스 샤프트 캡까지 신품으로 교환을 했어요. 여기 오일이 잘 류가 되는 곳이라. 공항 커버는 가스캡 바꿔서 조립했고. 이거 새것 같다. 커버가 새것은 아니지? 현장님이 닦으셨어요? 새것처럼 해놨는데? 새것처럼 닦아오는 요컨 커버. 새것은 아니고. 이부터는 크레인이라고요. 신품 동아샤를 장착해서 엔진에 조립하려고 해요. 찾아보니 별도의 요청이 있으셔서 헤드라이트는 탈거해서 지금 레이트 복원을 보내놨고. 복원은 비엠타는 공돌이 업체에 보내놨어요. 이제 엔진이 조립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인젝터는 클리닝했고. DPF도 세척을 다 하고 조립했고요. 각종 가스캡 종류들은 다 교환을 하고. 흡기 청소하고. 벨트, 썸머스텝. 냉각 스프렌지도 신품으로. 잘 터지는 품목이니까 교환했고요. 이렇게 해서 엔진만 올리면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검은색 고무 부분이 높이가 한 5mm? 여기 보시면. 근데 새거 보시면. 이 부분이 많이 올라와야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엔진이 눌려지니까. 여기 많이 내려앉으면 진동을 흡수를 못해줘요. 털어낼거예요. 우린рос船을 뺏어야죠. 여기가 엔진이을 선찍고. 여기가 엔진이진이. 여기가 엔진이 터 ido. 여기가 엔진이. 여기가 엔진이.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엔진이. 이렇게 하늘이 남아있고. 여기가 엔진이. 지금 터라이에서 엔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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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다 들어간 거잖아. 여기 맞잖아. 이거. 끝이야. 다시 한번. 오. 오. 걸어봐. 나이스. 나이스. 일단 무사히 시동 걸렸고. 이제 고장 코드도 없는 상태인데. 조립이 완전히 마무리 된 다음에. 시운전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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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서치라폰이 이거까지 있잖습니까. 이거 보시면. 여기가 사고가 나면서 안에 내부도 손상된 부분이 여기 칠도 날려가 있고 이쪽이 예전에 사고가 났더라구요 원래 없었는데 그 브라켓 부분을 곰돌이 친구가 살려준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서 제대로 수리를 좀 안 해가지고 사고 수리를 해놓으니까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이 520D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치운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비가 좀 오네요 비가 오는데 이 타이어가 지금 다다른 상태라 산산산산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계속 찾아보니 운행 중에 2000rpm 넘게 주행을 하면 온도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물이 튀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작업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는 한번 2000rpm 넘게 가야 돼요 가고 그 다음에 엔진룸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타이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2000rpm을 달리는 게 좀 무섭기는 해요 조금 무서운데 조심해서 안전하게 2000rpm을 넘기면서 운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를 좀 바꿔서 출고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수리비도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라 권장하기가 어렵네 이거 알라이먼트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뒤 미끄러우실까 봐 코너를 못 들겠어요 지금 2000rpm이 지금 넘게 주행을 하고 있고 미션의 변속이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냐 이거 허브베어링이 나갔나 보네 직원들이 전부 타이어가 다다랐다고 시운전을 안 해요 저만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도 좀 떠놓은 것 같고 뒤에 허브베어링이 나간 것 같은데 우구구구구구 소리가 나네 좀 더 달려봐야 알겠는데 엔진을 고치니까 이제 다른 게 또 눈에 띄는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게 난 더 좋은데 그만 했으면 좋겠다 달리면 이게 막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 막 우웅 소리가 나는데 베어링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디퍼런셜 소리 같은데 이거 방향을 약간 틀면 나는 것 같은데 오 브레이크도 떨어 야 이거 들어간 만큼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이상하다 이거 바퀴가 이 차가 터널 하는 느낌 코너를 놓을 때 양쪽 바퀴에 회전 편차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소음이 더 나는 것 같고 직선으로 갈 때는 소음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로 봐서 디퍼런셜의 소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큰일이네 돈이 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었던지라 지금 엔진 수리를 하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 이거 돈이 문제지 뭐 돈이 잘못하면 차값보다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베어링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디퍼런셜에서 좀 소음이 나는 것 같은데 약하게 나는 걸로 봐서 오일 바꾸면 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브레이크도 이게 이게 많이 떨리는 건 아닌데 잘 모르겠네 잠깐 잠깐 타가지고는 일단 엔진은 멀쩡한지 들어가서 일단 확인해 보면 수리가 잘 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됐을 것 같아요 뭐 별 문제가 없는 거 확인했었으니까 다른 부분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배는 좀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미션이 변속 느낌이 좀 툭툭 치고 이게 마음에 안 드네 뭐 돌글로 가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타이어 소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이어가 워낙 안 좋아서 타이어에서 소음이 날지도 모르니까 먼저 타이어를 바꾸고 이 소리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약간 아리까리 해요 타이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오래 세워나서 그랬나 지금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엔진룸 한번 확인해 보고 타이어에 대한 부분은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혹시 모르니까 엔진룸 좀 한번 다블 체크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돌아가자고요 엔진룸을 열고 마지막 점검을 해보면 전혀 지금 물이 튀거나 그러는 적이 안 보여요 일단 작업은 엔진 쪽에 작업은 다 잘 된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 먼저 교환하시면 운행하시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작업 잘 완료됐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거 배선이 까지게 생겼어요 이게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요거 좀 감아서 에어플로우선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아마 여기에 간섭돼서 그랬을 거야 요것만 정리하고 출고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